.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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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가 버려지면 힘들죠 잘 맞춰줘 이런거는 가스하면 무력화 됩니다 내부 농성하는거는 센트리가 있으면 가스 까면 무력화 시키세요 빌라페루스가 후방기총? 그런거라고 들었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상대방도 워낙 쓰러기가 많다보니까 돌파력이 안좋아요 겉은 낙추지 않게 있어요 여기 숨어있었지 나이스 1바퀴 계속 쓸어주고 잔대의 몸이죠 하고 탱크헌터 살아있죠 그러면은 정탱스 트럭이 없어야 됩니다 1바퀴 1바퀴 2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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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우리 비행기 죽은거였어 비행기는 죽어보이고 파일럿만 왔다갔다 보셨대요 5바퀴 수건이 하라 지낼